저희가 패스킹 말고 공연을 하면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또 보컬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맛있죠? 보컬킹 유 라고 합니다. 보컬킹 유. 그리고 그 구연? 그 우리 소쿠준 사람. 저희가 주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모이저 대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 저희 팀의 오리지널 곡이고. 저희가 직접 작가 작곡한 곡이요. 안무까지 저희가 직접 만든 곡이고. 이게 메인 타이틀곡은 아니고. 이제 서브곡인데. 저희가 총 3곡으로 데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곡도 굉장히 조금 힘들고. 안무가 많은 곡인데. 메인 타이틀곡은 더 힘들고. 더 빡신 곡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공식 인스타그램이. 오피셜 언덕바 에이블웨어 많이 검색해가지고. 구독과 구독을 위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럼 다음 곡 준비됐나요? 그럼 다음 곡은 저희 오리지널 곡 빌런. 검색해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 오리지널 곡입니다. 다음 곡은 저희 오리지널 곡입니다. 다음 곡은 저희 오리지널 곡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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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